천안시가 2023년 K컬처 지역박람회와 202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K컬처 세계박람회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. 2023년 K컬처 지역박람회에는 K스타 토크쇼와 강연 등을 비롯해 K-POP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.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-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국내 최고 웹툰 플랫폼들과 연계해 다양한 웹툰을 체험하는 K-웹툰존을 운영합니다. 특히 패션부터 굿즈와 화장품 등을 소개하는 K-라이프 등 한류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체험 전시부스와 프로그램 등도 선보일 계획입니다.